일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오래 하잖아 잘 안 익혀져서 오래 한거야? 일찍 간기 일자난 사람 결여봐야 잡을라 자 그래서 이게 뭔지 묻고 답하는거 했어 뭐라고? 뭐라고? Is this a cow? 이러나요? 뭐래요? Is this a cow? 뭐라고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왜요? Is this a cow? 오케이 This is a cow 무슨 뜻이야 This is a cow 이건 무슨 뜻이야 This is a cow 이것은 암소이다 이런 뜻이야 This의 뜻은 뭐고 이것 This is a cow 이것은 암소이다 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것은 암소이다 라는 설명하는 말 말고 묻는 말인 이것은 암소입니까 라고 해야 되니까 this is를 뭐로 바꿔주면 this 로 바꿔주면 이것은 뭐뭐입니까 설명할 땐 좀 들어 this 하면 이것은 뭐뭐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것은 연필입니까 이거 말하라고 is를 여기다 너 잡고 묻고 있어 나는 이렇게 물었어 이것은 연필임 선생님이 설명할 땐 좀 들어 이것은 연필입니까는 뭐야 카우가 무슨 뜻인데 is this a pencil 하면 이것은 연필입니까 이것은 암소입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s를 자꾸 엉뚱한 데 터넣고 있어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ok 그랬더니 암소가 맞으니까 뭐라고 해 뭐라고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각된 말은 yes it is 뒤에 생각된 말은 yes it is a cow죠 모르겠고 이 세 뜻은 많이 봤어 그것 그러니까 it is a cow는 그것은 암소이다 라는 얘기지 맞습니다 그것은 암소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암소인지 묻고 암소가 맞다고 되었지 이것은 암소인지 묻고 맞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암소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s this a cow is this a cow 하죠 그랬더니 맞으니까 뭐라 그래 yes it is a cow yes it is 계속해서 이것은 돼지 인가요 계속해서 이것은 돼지 인가요 is this a cow or a pig 뭐라고 뭐라고 is this a cow or a pig is this a cow or a pig 뭐라고 is this a pig 뭐라고 is this a pig 이건 돼지입니까 is this a pig 오케이 그러면 이런 말은 어떻게 해 이것은 돼지입니다 yes it is this is a pig 이것은 돼지입니다 this is a pig 이건 돼지예요 yes it is 이것은 돼지입니다 this is a pig this is a pig 이건 돼지입니다 이건 돼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건 뭐야 이건 돼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건 뭐야 너 전에 대화 그거 할 때 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세니까 아 this is a pig 하는 거 배웠지 이것은 돼지입니다는 뭔데 이것은 돼지입니다는 뭔데 this is a pig인데 이건 돼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뭐라 그래 is this a pig is this a pig is this a pig ok 그래서 맞으니까 yes i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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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ig. 이 세 뜻이 뭐라고? 그것 이란 뜻이죠. 그것은 돼지다. it is a pig라고 얘기하는 거죠. 이것은 암탉인가요? 뭐라고? 이것은 암탉인가요? 이것은 암탉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고요. 이것은 암탉입니까? 라고 묻고 싶으니까 지금 동원이가 이상한 잘못버릇이 있는데 여기다 놨고 이즈를 넣으려고 있어. is this a hen? 뭐라고? is this a hen? is this a hen? 오케이. 그랬더니 아니라서. 아니요. now it is 미안. now 보단 뭐라고? it isn't 한 다음에 그것은 수탉이에요? it is a rooster. it isn't 어떻게 줄여 쓸 수 있어? it is it is it is는 it 로 줄여 쓸 수 있다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지? it is a rooster. it is a rooster. 오케이. 그래서 암탉이 아니니까 뭐라 그런다? 암탉이 아니고 수탉이니까 뭐라 그런다? it is it is it is a rooster. 오케이. no it isn't 뒤에는 no it isn't no it isn't a hen. a hen. 그렇지. no it isn't a hen. it is a rooster.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 다음 단어 잘 풀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말은 그래서 말은 horse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말고 이것은 말입니까?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? 아니 이거 잘 들어. 이것은 말입니까?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? Is this a horse? 그렇지. Is this a horse? 안되겠지. 너는 말 타는 게 좋니?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. 넌 말 타는 게 좋니? Do you like riding? riding a horse? Do you like riding a horse? 넌 말 타는 게 좋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horse. 오케이. 그 다음에 돼지는 pig. 오케이. 그래서 돼지는 작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써있네. 돼지는 갖고 있습니다. 작은 꼬리를 어... pig has small small tail a pig has a small tail 돼지는 작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고양이는 cat 오케이. 그 고양이가 놀고 있는 중이라고 써있네. 그 고양이가 놀고 있어요. The cat is playing. The cat is playing. The cat is playing. 그 다음에... It Is 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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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He is She is 비동사는 is 말고 또 뭐도 있다 그랬어? It is And Is Is It I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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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y Are He is Is It Is i am is ok 그래서 저 돼지가 엄청 뚱뚱하대요 저 돼지 엄청 뚱뚱해 that pig is very fat is ok 그 다음에 암소는 cow ok 그래서 암소가 들판에 있대요 there is a cow in the fie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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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토끼는 rabbit rabbit hey 그래서 토끼들은 매우 빠르게 뛰어 다닌대요 oh rabbit rabbit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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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y very fast fast rabbits run very fast rabbit run very fast rabbit ok 그 다음에 걔는 dog ok 이건 네 개에요 this is my dog dog ok 그것은 뭐뭐 입니까 is it is it is is 그것은 뭐뭐 이다 고 is it is 그것은 뭐뭐 이니 is it very fast right 그것은 매우 빠르니 구요 그것은 매우 빠르니 말고 그것은 매우 빠르다 뭐에요 it is very fast 그렇지 그 다음에 그것은 뭐뭐 이다 right right it is very fast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very fast 오케이 도원이 또 집중력 다 됐어 그치? 오케이 염소? Goat 4학년이면 집중력이 한 20분은 가야지 아 그래요? 암탑? Pen 오케이 그 다음에 수탉은? 수탉? 브루스터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? It 그건 내 연필이야 오케이 시험 여기서 쳐 여기서 치고 다 치웠으면 좋겠네 네 수고하셨습니다